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묻지마 채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재산은익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와 대비로 사회행위치소 소송에 대해서 통계를 제가 분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 재직할 때 5년 직거를 다 해봤어요. 통계를. 그래서 사회행위치소 소송을 재결제가 없으면 하지를 못했으니까 서울지방국세청의 모든 사회행위소송은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계를 가지고 어떤 통계를 내봤느냐. 5년 뒤에 제가 국세청에서 나올 때 서울청 관내 관서장 5급 이상 모든 사람들이 공청하는 자리에서 제가 사회행위치소 소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가 1억 구간이고요. 이게 3억 구간입니다. 이게 체납액이 1억이고 3억이 3억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폐쇄율이요. 폐쇄율이 국세청 폐쇄율이죠. 국세청 국폐의 폐쇄율이 1억 밑의 구간에서 클까요? 이쪽에서 클까요? 체납액이 액수가 크면 클수록 A가 이제 10억도 있죠. 크면 클수록 적습니다. 적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이 액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국세청 폐쇄율이 아 국세청 폐쇄율이 적고요. 이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국세청이 사회행위치소 소송을 걸면은요. 폐쇄할 확률이 커요. 이쪽은 이 사람들은 사회행위치소 소송 국세청이 걸면은 거의 다 국세청이 이겨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쪽에서는요. 이 대리인 있지 않았습니까? 이 변호사 선임하는 게 이쪽에서는 못하고 이쪽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사회행위치소 소송은 가령 이렇게 체납자인데 체납자가 자기 재산을 이쪽에다가 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전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회행위다. 우리가 짜고 세금 안 내려고 재산 은익시켰다. 이거 취소시켜달라 해가지고 다시 재산 이쪽에다 옮겨놓고 그러면 국세청이 이쪽에다가 압류하고 공매처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기가, 둘이 짜고 쳤다는 건 그 아기가 추정을 해놔 버렸어요. 국고위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선이라는 걸 자기가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대리인 없이 자기가 선이라는 주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무슨 말을 본인 소송에서 본인 소송을 하면 좀 피곤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패소가 많은 거죠. 아니, 납세자 패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사건, 사회행위치소 사건, 소송 사건 계류수를 보면요. 이쪽이 많아요. 이쪽은 또 적어요. 왜 그러냐? 이쪽에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과세관층이 사회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일단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입증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체납자가 보통 선의의 체납자들 있잖아요. 소시민들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다가 뭐가 안 돼 버렸다든지 요즘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래서 갑자기 장사가 안 돼가지고 부도났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어미 부도나가지고 나도 연세 부도받는다든지 서로가 매출을 했는데 외상으로 했는데 대금 못 받아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칩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가 이렇게 부도나고 체납자 되리라고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돈만 열심히 벌고 성실하게만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체납자 되니까 국세층이 그 아파트에다가 압류를 해버려요. 압류를 해버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야야 또 빨리 아파트 그거 국세층한테 잡히기 전에 얼른 팔아버려 팔아버려 막 그러면 겁이 나잖아요. 팔면 또 어떻게 하니 체납처분은 멘탈죄로 원액죄로 또 뭐라 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막 고발하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고발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소시민들은 한 번 걸리면 사회행위 취소소송해가지고 다시 가져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택하는 거지 위장위원을 택하는 거예요. 위장위원을 재산분할로 넘겼다. 그것도 위자료로 넘겨보면 양도소득세 나와야 되니까 재산분할로 넘겼다. 그러면 또 국세층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 재산분할로 50%만 주면 되지 왜 100%를 줘? 그러니까 50% 넘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회행위 취소 다시 원상회복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참 진짜 서러워요. 서민들이 얼마나 서럽냐면요. 이 88세에 88세에 노모가 있어요. 노모가 여기 뭐가 있고 밑에 여기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가 이게 날라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 됩니까? 서민이 제3자한테 이 아파트를 팔아버린 거예요. 양도를 해버린 거예요. 양도하면서 제3자 보고 내 사정 좀 들어주시오. 이 88세에 노모가 돼 있으니까 이 노모한테 임대차를 주세요. 그 보증금은 8천만 원 보증금은 8천만 원 이거 8천만 원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 보증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국세층이 보니까 국세층이 가만히 보니까 어 이것 봐라 체납자가 이 사람은 체납자인데 아 이 재산을 양도해버렸어. 내가 압류할 거를. 어 카메에서 봐. 그러면 이 사람이 8천만 원을 이렇게 어 어머니한테 증여를 했네. 그러니까 이 8천만 원 이 증여. 8천만 원 증여 있잖아요. 이 8천만 원 증여는 사행이다. 해가지고 치솟시켜달라. 그러니까 이 집은 이미 원상 회복이 안 되니까 이 가액반한 달라 8천만 원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8천만 원이 국세청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과 어머니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면 어디 갈 데가 없는 노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자가 왜 생기느냐. 이 징수를 강화를 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징수를 이렇게 강화를 시켜요. 징수. 징수를 강화 시키면 노숙자도 이렇게 같이 노숙자 비율도 이렇게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더라.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목국회의원이 이 자료 가지고 국세청장한테 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회행위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막 국세청 쪽에서 뭐라 하는데 이게 한번 칼럼을 하나 적었거든요. 결제하러 들어왔는데 이게 사회행위다 이거예요. 그런데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인가 기어요.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뭐 그렇게 합니까? 이게 재산이 뭡니까? 재산이 그러니까 집 한 채를 집 한 채를 이거를 아들한테 준 거 이거에 대해서 사회행위를 해야 되겠다. 압류해가지고 압류를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주택이라서 한 2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에다가 사회행위해서 꼭 뭐 합니까? 그러니까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체납자 소유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해야 된대요. 무조건 그러고 체납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 하면 감사 걸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세과 계장한테 가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인을 해줘야만 소송이 되는데 사회행위 치소 소송된다고 요건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아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은 또 본인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맙시다라고 제가 이제 하니까 그러면은 나 감사 걸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세청 공무원들은 마지막 순간은 감사에 걸리는데요 이래 버리면 감사에 걸리는데 이렇게 따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감사 걸리려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부딪히면 그 사람은 나를 평생 싫어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내가 해서 뭐 할 거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원은 자기 일 자체만 이제 보는 거죠. 자기 일 자체만 감사 안 걸리고 자기는 평생 그냥 세무 공무원으로서 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편하게 그런데 저는 이제 공적자금 감사 같은 이렇게 큰 감사 같은 걸 감사원에서도 해보고 하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실경영자였어요. 부실경영자여가지고 이게 한 3,800억의 금융기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세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체납액만 해도 체납액만 해도 한 380억대요. 이런 고액 체납자는 재산을 아무리 찾을래 해도 못 찾아요. 못 찾았다니까요. 부실경영자들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해가지고 한 번 찾아봤더니 등기부상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이런 소시민들이야 이제 어쩌다 아파트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어떻게든지 국가한테 안 뺏기려고 위장요까지 하는 판인데 대놓고 이렇게 할 사람들은 큰 돈 먹을 사람들은요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체령 재산이 있더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부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꼭 인공위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공위성들한테 주식 이거를 원래는 이 주식을 압류를 했는데 국세청이 압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연유에서든지 압류가 해제를 됐더라고요. 해제가 된 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캐피탈에다가 담보를 맡겨요. 담보를 맡기니까 이쪽에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대출을 해주면 이 대출 자금을 A를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한테 가요. 국세청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체납액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체납 없는 걸로. 그러고 나서 이 대출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대출을 하는데 담보를 잡아놓은 거를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좀 현물 입고를 이쪽으로 이렇게 시켜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매수인한테 주식을 팔아요. 주식을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만일 100억이었으면은 이 150억을 팔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100억 넣어주면 이것도 이제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50억 이게 이제 한 350억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쪽이 200억이다 하고. 그러면 나머지 150억 가가지고 이 매수인은요. 어떤 회사를 하나를 만들어요. 회사를. 자본금 출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그냥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 환입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소액 주주들은 액면가의 150%로 전부 다 환급해줘버리고 자기는 돈을 빼가지고 자기들 또 현금화시켜가지고 수백억을 현금화시켜가지고 이 제3자 또 이 사람의 다 인공위성들이죠. 인공위성 명의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식들이 자식들이 이 사람들의 자식이 하는 회사로 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런 식으로만 한 바퀴 삥 돌아오는 거예요. 삥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3,800억 380억 채임가 있고 체납액이 있어도 자기 재산 안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징석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 이거 이거를 사회행위 취소를 시키겠다 이렇게 요건 검토가 왔어요. 저는 그때 반대를 했죠. 야 이 사람에 대해서 너 사회행위 취소소송이 하죠. 어차피 이거는 너 요건이 안 돼. 왜냐하면은 안 날로부터 1년이야 되는데 이미 지나버렸고 그리고 이게 사회행위가 된다는 네가 그거를 어떻게 입증을 할래. 그냥 네가 생각하는 건 추정 아니냐.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두 번 다시 못 건든다. 그러니까 가만히 날것으로 놔둬놔가지고 언젠가는 한 번 건들자.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승진의 욕심이 있으니까 7급에서 6급 올라가야 되니까 6급 승진하려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뭔가가 부실경영자들의 사회행위 취소소송으로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있죠. 국세청은 사회행위 취소소송 해가지고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환수된 돈이 별로 없어요. 소송 제기만 하면 그러니까 소액 체납자들은 1억 미만의 체납자들 그거 해봐야 얼마나 환가가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고액 10억 이상의 100억 이상의 이런 사람들한테 사회행위 취소소송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거를 환수를 해야 되는데 원상회복하고 충당을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드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버리면 잡지를 못해요. 잡지를.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실한 부실한 A가 같은 경우가 이 묻지마 채권을 이용을 하는 거 묻지마 채권을 묻지마 채권을 이 사람도 몇 천사백억인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로 3조 8천억인가를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100조 이상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숨겨놓고 국세청한테 안 뺏기려고 하고 있는 그 돈을 전부 다 차명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묻지마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종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 사회비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신도들 명의로 다 차명으로 분산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비자금으로 다 무기명으로 바꿔버려야죠. 가령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천사백억으로 이렇게 묻지마 채권으로 전부 다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현금화 시켜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세특례 과세특례 주겠다는데 과세특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묻지마 채권이지 않습니까. 초기에 산 사람들은 분명히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팔면은 나머지 최종적으로 소지한 사람들은 왜 사느냐 이 프리미엄 주면서 이거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상속세하고 증여세 나이가 먹었으니까 증여세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겠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30억만 넘으면 50% 이상을 국가가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50%를 국가한테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묻지마 채권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과세특례를 보려면. 그러니까 과세특례를 보고 사려고 해도 일단은 법으로 정확히 어떻게 과세특례를 주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조건 묻지마 채권이다. 묻지마 채권이라는 것은 뭐를 묻지 말아야 하는 거냐면요. 자금 원천을 묻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금 원천을. 그런데 자금 원천을 묻지 말아 가지고 특정 채권을 사 가지고 그걸 현금화 시켰어요. 현금화 시켜 가지고 그 돈을 일부를 자식한테 증의를 했다. 그거는 증여세 나가요. 그러니까 과세특례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이 패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세특례. 그때도 이제 우리가 1998년에도 금융실명법 구조에다가 부칙구조에다가 하면서 매입 전 성립된 이미 납세의무 성립된 뭐 이렇게 성립된 그거는 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애매해서 유권 해석하고 판례 법원까지 와가지고 판례 해석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가도 정확하게 경우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확실하게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거를 특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확인을. 세무 공무원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아무리 위에서 오더를 내려도 국세청장은 1년에 한 명이에요. 막 길어봐야 2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청년 때까지 일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일단 애매하면 과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에다가 그렇게 확실하게 과연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다. 이렇게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 주는 사람도 애매한 거예요. 왜? 본인이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면 큰일 나잖아요. 공무원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A는 A다. B는 B다. 무기명 채권, 특정 채권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특례를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가 하느냐. 취득 전에도 상속세 증여세도 특례가 되느냐. 취득 이후에 상속세 증여세만 특례가 되느냐. 이런 경우 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거는 예전에 사건으로 보면 이자소득, 그 다음에 프리미엄 소득 이거는 점다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라는 거는 정설이죠. 대부분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보면 매수인한테 매도인이 있어요. 매도인이 있으면 여기다가 부동산을 팔아요. 부동산. 부동산을 팔면 묻지마 채권으로 대금을 치러버려요. 묻지마 채권으로. 이걸로 대금을 치러버린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는데 자기 자식한테 줘도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주는 걸로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자금 원천을 묻지 말아야 했으니까. 자금 원천을.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궁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을 또 팔죠. 이쪽의 매수인한테 부동산 팔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야야야 대신 현금 주라 현금. 현금 주라 이렇게 하는 거죠. 부동산이 이게 100억이면 야야 내가 130억 줄게. 그냥 무기명 채권으로 가져가거라. 네가 무기명 채권을 받는 조건들이랑 130억짜리 무기명 채권 줄게. 이쪽에서 그러면 130억에 사가지고 이쪽에서 팔 때는 200억에 파는 거죠. 대신 야 현금 주면은 내가 190억 정도 받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뒷돈의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묻지마 채권을 사용할 정도의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아주 현금 돈의 밝은 사람이에요.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귀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상속세 사건을 이렇게 보면 무기명 채권으로 기본적으로 90억, 80억 쓰고 남는 돈들이 그렇게 무기명 채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기명 채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백억씩 사더라. 진짜 큰 손들은 몇천억씩 사겠죠. 큰 돈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돈을, 그런 사람들이 음성화되어 있는 돈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일단은 싼 걸로 빌리겠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율 싸게 빌리고 대신 너희들한테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상속세하고 증여서 내가 국가잖아. 내가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 조금 혜택 줄게. 혜택 줄게. 야 그런데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미리 좀 줘. 이거 아니에요. 무기명 채권, 특정 채권, 묻지마 채권이. 대신 내가 자금 출처 말 안 할게. 네가 또 그 의해서 났는지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럼 나중에 너희들 상속세 증여서 그 부분에서 내가 세금 안 가둘게. 그러니까 미리 좀 주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시민들은 오늘도 엎어지고 내일도 엎어지고 부도나고 체납되고 어떻게 됩니까? 압류되고 사형이 취소되고 체납처분 멘탈로 고발되고 이 세법이 소시민 서민들은 확실히 잡아버립니다. 아마 이렇게 촘촘한 그물로 잡아버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천억씩의 이 거학들, 거부들,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검은 돈을 널리는 그런 사람들은 안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돈을 주면요. 뭐 더 도와줄 것 없나요?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나타나요. 공직이 있든지 공직 바뀌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의외로 상당히 양극화가 돼있다. 양극화가 돼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돼있는 그 사람들의 돈이 현금 유동성이 많으면 그 돈을 주식으로도 옮겨가게끔 정책을 그런 식으로 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부동산만 맨날 잡는다고 부동산 양대수율만 높이고 그래서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집값만 계속 올려놓고 거기서 또 이렇게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거기서 세금 상속서 증여서 1조 갔던 거 1조 5천억 거두고 2조 거두면 막 재밌어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라는 게 전체적으로 봐요. 손가락 다섯 개가 좀더 다 똑같은 자식들 아닙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같은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이 다 동일해야 된다. 누구는 무엇뭇 혜택 주고 누구는 무엇뭇 혜택 주고 국가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이 궁해가지고 그거를 그런 식의 혜택 줘면서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걸리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권이라든지 대통령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다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그런 사람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 파일을 넓혀가지고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세금이 세수가 들어오는 그게 진짜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서 우리가 대통령이 아 이분이 괜찮다 이분이 괜찮다 하면서 선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만나야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똑똑해가지고 다 이렇게 뭔가 위정자들이 다 비리비리 해도 국민이 다 버텨왔단 말입니다. 국민이 항상 나서서 국가 위기를 넘겼어요. 임진왜란, 의병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판까지 금모기 운동까지 해가면서 뭐든지 국가가 국민이 나서가지고 뭐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똑똑한 국민들이 더 이상 지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